며칠 전인가? 몇 주 전인가? 미러2x 프로젝트 게임에 관한 간단한 소개 영상이 있었는데요 2200원짜리 게임에서 이런 퀄리티가 나올 수 있는 것 자체가 신기했고 개발사인 카가미2웍스가 봉사단체인가 할 정도로 게임의 퀄리티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큰 그림을 위한 발판인건지 알 수가 없네요 4월 28일 하우징 모드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곳이 업데이트를 통해 추가된 새로운 장소에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무인도로 보이는데요 이쁘지 않나요? 그럼 여기는 뭐하는 곳이냐? 캐릭터를 치장하고 여러 포즈를 잡으면서 스샷 놀이를 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보면 돼요 포즈들이 다양한 편은 아닌데 추후 업데이트를 통해 추가될 가능성은 보이고요 캐릭터 코스튬은 DLC로 판매하고 있어서 별도로 구매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기본 복장 말고 수영복 하나라도 입을 수 있게 서비스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재미있는 거는 디테일하게 캐릭터의 포즈를 잡을 수 있다는 거 하지만 역효과로 기하학적인 연출도 가능하다는 점이죠 걷고 있는 모습을 보면 본능적으로 스페이스바를 눌러보게 되는데 점프가 되나 뛸 수가 있나 이런 게 되는지 확인을 하게 되는 저를 보게 되더라고요 이유는 모르겠지만요 아쉽지만 단순히 걷기만 가능하다는 점 나중에 추가해줄지는 모르겠지만요 개인적으로 하우징에서 스샷 놀이 하는 거는 취향에 맞지 않아서 DLC는 구매할 일이 없을 것 같지만 그거야 현재는 모르는 일이니까 언젠가 구매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할인 중이라서 조금 입질이 오긴 하네요 무인도에서 탈출이 가능할까?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당연하게도 더 이상 앞으로 갈 수가 없더라고요 혹시 수용 모션까지 구현한 게 아닐까 기대감으로 들어간 거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혹시 모르죠? 나중에 추가해줄지도 패치 내역을 확인해보니 5월 말 전에 하우징 모드에 업데이트가 있다고 합니다 내용을 확인해봤는데 제가 바라던 것은 없더라고요 의상이 더 추가된다고 하네요 개발사도 돈 벌어야죠 추후 업데이트가 되면 다시 한번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니코벤이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끝이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